27일부터 보름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.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민생안전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2차 추경안이 집중 논의됩니다. 전 국민의 88%에 1인당 25만 원을 주는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에 맞춰 서울시 추경안에도 1조 8,5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. 정부 지원과 서울시 예산을 매칭해 지급되는데 각 자치구별로 2,530억 원의 예산은 별도 편성됩니다. 생계난의 허덕이는 취약계층 고용지원을 위해 910억 원, 생활치료센터 운영과 임시선별진료소 연장 등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모두 1,49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. 국민지원금 지급이 추석 전 시작되는 만큼 시의회는 임시회기 중간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.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 취임 후 두 번째 추경이지만 정부 추경에 맞춰서 진행되는 만큼 특별히 쟁점이 될 사안은 없다며 원활한 처리를 예고했습니다. 다음 달 7일에는 세월호 추모 공간을 광화문 광장에 세울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다뤄질 예정인데 시의회 90% 이상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원안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. 한 시의원은 세월호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철학과 맞물려 있다며 부족한 부분이나 다른 법률 조항과의 위배 여부 등을 살펴보겠지만 무리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. 다음 달 2일과 3일 오세훈 시장 등을 상대로 한 시정지리에서는 서울시 방역대책, 오세훈표 교육복지사업인 서울런, SH공사 사장 공백을 비롯한 인사 문제 등을 놓고 시의회와 치열한 설전이 예상됩니다. TBS 강세영입니다.